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픽의 조그만 팁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01동 102동 사이에 지하 1층으로 오시면 폴리클리닉이라고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이것저것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건 치스카, 암카, 암조 그 다음에 의료보조회사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한의원하고 여기서는 그럼 다 공짜인가요? 네 프리입니다 불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치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치과죠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요? 지금 폴리클리닉 검색이랑 현대가 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거에요 편집해서 올릴거에요? 네 아 임플란트나 이런거는 안되죠? 네 기초로는 다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신거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치료를 받으시고 여기서 같이 사진촬영을 하시는군요 네 네 좋은데? 다음에는 의료보조제작실입니다 다음에는 의료보조제작실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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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은 잠겨있네요 이쪽에 오셔도 다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가 또 있습니다 안과에 가시면 어떤 거를 주시는지 아 안계시나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안과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십니까? 안경도 맞춰드리고요 컨택트렌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무료겠죠? 네 무료입니다 아 예 아 이쪽 눈이 나쁘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마음껏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방의원입니다 한방의원 네 제가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죠 오늘도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선수들이 오면은 대부분 뭐 뭐 하시는 공간이시죠? 어떤 서비스를 하시나요? 네 선수들이 오시면 불편한 부분은 불편한 부분은 침치료와 천하치료나 캠핑치료를 통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한방진료소입니다 네 시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가능한가요? 아침 이른 시간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치료받겠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이런 침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발목이 뼈서 예 발이 팅팅 부었는데 여기 와서 침을 놔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송입니다 여기 폴리클리닉 한방의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고요 저는 자주는 안 보일 건데 실제로 이제 진료는 양쪽에 계시는 분이나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읽을 거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와서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어떤 표음을 한번 경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이름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서 권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사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 귀장인 아이사키나 장인 아이사키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염원하고 이번에 정말 메달을 통해서 장인 아이사키가 한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인 아이사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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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